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의 자연 해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약용 식물의 도움으로 신장, 간, 내, 장을 깨끗이 정화하여 많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 그래서 바질과 새, 이지를 사용한 자연적인 신장 해독을 알아보자. 이 두 가지 향료 식물은 자연적인 신, 장 기능을 촉진하며 동시에 많은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신장 정화가 중요한 이유 몸속 장기는 음식, 공기, 위생 및 청소 제품, 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물, 질로 인해 독수가 차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독수가 축적되어 질병과 함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장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한다면 과부하가 걸려 약해질 수도 있다. 그건 강을 유지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신장을 정화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인효 및 태독 작용의 특성을 가진 자연요법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장에 좋은 식물 바질 바질은 단지 맛있는 소스, 샐러드, 파스타 요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이 좋은 허브가 아니다. 그 외에도 이 허브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E 그리고 칼륨과 칼슘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다. 게다가 바질은 항산화제와 섬유질도 함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바질은 우려내거나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리하게 복원할 수 있는 소화와 이원작용의 특성을 가진 약재이다. 신장에 있어서 바질은 칼륨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소별량을 늘려 체액과 독소의 제거를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이 식물은 신장의 건강을 개선하고 신장결석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극경련, 통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바질이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이지 세이지는 라틴어 치료하는에서 이름을 따온 약초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특성을 말해준다. 우선 세이지는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 향이 좋은 약초는 인류작용과 정화의 특성 덕분에 신장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일정기간 세이지를 섭취한다면 체에 액의 제거를 통해 신장해독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붓기, 염증, 부종을 예방한다. 신장해독을 위한 바질 및 세이지정화법 재료 바질과 세이지정화를 위해서는 다 음의 재료가 필요하다. 신선한 바질림 10개 15g, 신선한 세이지 잎 5개 8g, 물 1컵 200ml, 꿀 1큰술 25g 조제법 2정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허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그들이 가진 모든 이로운 성질을 알게 될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바질과 세이지 잎을 물과 함께 두드리고 갈거나 으깨기만 하면 된다. 약초를 물과 섞은 후에는 단맛을 위해 꿀을 첨가한다. 복, 용법 2치료법의 효능을 얻고 신장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일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먹기 전에 곧바로 복용해야 한다. 아침 식사 최소 30분 전에는 마셔라. 매일 아침 신선하게 약을 만들어 만들자마자 마시자. 이 치료제는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지만 늘 일주일 내내 마시자. 추가 조언이 정화법을 통한 가장 많은 이점을 얻으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자. 식사 때 이외에도 특히 정화제를 마실 때는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자. 소비하는 유제품과 소금의 양을 제한하자. 섭취하는 날채소의 술을 늘려매 식사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자. 신진대사의 속도를 높이고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해 운동하자. 이는 신장 기능을 촉진한다. 신장 주위의 장기들은 등의 중간과 아래 사이 추위에 매우 민감함으로 따뜻하게 유지하자. 필요한 경우 가열 패드 또는 따 뜻한 물을 담은 팩으로 해당 부위를 찜질한다.